안녕하세요 켄입니다. 수학객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 근래에 숙제가 안 오고 있어요. 아이가 사춘기를 빡세게 겪어내고 있는 중이죠. 잘못된 길로 들어서지 않는 것만 해도 그거 참 감사한 일 아닌가라는 생각을 저는 많이 하고 있는데 일단 아이가 저한테 영작을 좀 보내줘야지 제가 그걸 보고 아이가 영작을 이런 식으로 하는구나 조금 고쳐주면 좋겠는데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건 이제 숙제 관점에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죠. 아이가 수업에서 굳이 돈 쓰면서 해야 되는 것들을 숙제에서 어떻게든 만들어내고자 그렇게 했던 건데 그렇잖아요. 저랑 수업에서 매일매일 영작하고 그런 것보다 숙제로서 영작을 했을 때 그 과정을 제가 전부 다 모니터링하고 그 과정에서 어떤 게 잘못됐는지를 보고 첨삭하고 거기에 대한 영상과 첨삭까지 다 줘서 숙제로까지 갈아서 만들어주면 그거는 아이한테 굉장한 이득이겠죠. 근데 그걸 지금 아이가 안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이거를 수업으로 가져와서 가장 일반적인 방법인데 저는 좀 더 효율적으로 했던 거를 지금은 그렇게 해야 되겠다라는 판단이 드는 거죠. 그래서 수업에서 오늘 할 것은 무엇이냐라고 하면은 저희는 문장 만들 거예요. 저번 시간에서 그랬던 것처럼 문장을 만들고 기본적인 문장을 만들고 그 문장을 점점 더 길게 늘려가는데 거기에다 기교를 하나씩 채워나가는 거예요. 관계 부사가 될 수도 있고 관계 대명사가 될 수도 있고 분사 구문이 될 수도 있으며 이것은 너무나도 많은 카테고리로 달라지게 되는 거죠. 다만 이거를 갈 때 저희는 한 가지 필터를 여기에다 씌울 겁니다. 이거 지난 시간에 했던 걸로 기억하고 있는데 나누도록 하죠. 그래서 잠깐만. 30일이었군요. 여기에다가 단 한 가지 더 입장을 씌울 건데 하고 싶은 말 저희는 하고 싶은 말을 이용해서 이거를 여기다 넣을 거예요. 그래서 아이가 하고 싶은 말 자기가 갖고 싶은 것이 될 수도 있고 하기 싫은 거에 대한 불만을 도로할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죠? 근데 저번 시간에 이제 수업 끝나고 나서 후반부에 어... 선생님 이거 좀 들어보세요. 엄마가 이랬어요. 이건 불공평해요. 사생활 침해 같아요. 이런 얘기들을 했단 말이에요. 좋습니다. 다 들어줄 거예요 오늘은. 하고 싶은 말 무슨 말이 됐든 다 들어줄 다 해줄 건데 근데 영어로 하자. 그래서 이 불만을 영어로 음... 승화시키자라는 목적을 가지고 오늘 수업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하고 싶은 말 다 해라. 하지만 영어로 하자. 그게 아닌 이상 내가 무슨 낯으로 너를 가르치겠느냐. 돈을 받는 사람인데. 이렇게 접근을 하려고 합니다. 네. 이렇게 하면 할 말이 상당히 많아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있잖아요. 저번 시간에도 이제 얘기를 했고 어머님과도 이제 카톡으로 이런저런 얘기를 해봤지만 아... 답이 없어요. 진짜. 그냥... 답이 없어요. 그냥. 그저 건강하게만 자라다 오라는 그게 답인 거지. 어떤 의견 차이가 너무 크게 나기 때문에 사춘기가 그렇잖아요. 어쩔 수 없습니다. 저는 아이가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다 들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대신 영어로 들어줄 것이고 그리고 그걸 못하면은 할 수 있는 능력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수업에 대한 계획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케니였습니다. 오늘 하루도 평온하세요. 그리고 côté 그 polsk에 그 사이에 다시 made迷述 있었어요. chicory 테이테이프 citizens의 좋아했어요. 여기에եղarsi ludzie 하는 일자리 되었구나. 그때 кто compassion50인 거View.. 환급자가 못했습니다.